자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펴습니다 핸드옵 변기훈 긁어내는 허웅 스티! 허웅이 원맨 속공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네 허웅 선수 지금 들어있는 선수 중에는 에이스 핵심 선수에요 그렇죠 컵에서 원인 자 최문경이 스크린 걸어줬고 변기훈의 와이드 오픈 선점입니다 변기훈 전달에 이은 이번 경기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 막혔습니다 김영빈 타이치를 제쳐놓고 막힙니다 김종규의 블락샷입니다 쉽게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아 이건 뭐 예 너무 자비가 없는 블락이네요 때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공 끊어냅니다 앞선에서 스틸! 김영빈 덕표를 꽂습니다! 김영빈! 김영빈이 풀어놓고 해석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석이 지금 지키고 있죠 원인이 반대편 빼줬습니다 양훈석 석정! 리바운드는 키보하는게 아니에요 하지만 앞선에서 끊겼어요 허웅! 허웅! 허웅의 레이업 특수! 첫 경기도 상당히 잘했고요 자 엘리오 패스 미데라스에게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네 멋진 장면을 한 번 봤네요 지금 꽤 긴 거리였는데 기본적으로 농구를 정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골밑에서 김영빈이 막혔습니다 대강률의 블락샷! 네 그것도 왼손으로 탭시스 올렸어요 아 탑점! 자 엄리오! 탑현합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반석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서울네스케이터! 최성원 다운팬스 자 원인이 와이드 오픈인데요 석점폭까지 덧뜨립니다 차비 원인! 자 할골에서 골을 잡았어요 원인 코너 위에 있습니다 양훈석! 안 들어가네요 네 김영빈 선수가 들어왔어요 자 열렸네요 허웅 들어갑니다 허웅의 석점폭! 이제야 터지네요 양훈석 SK의 외곽이 지금 터져야되요 자 이번에도 안들어갔고 하지만 고격 리바운드 양훈석이 잡아왔습니다 와이드 오픈! 미데라스의 석점! 65대 61 양훈석 철부경 노룩패스 원이가 끊고 들어오면서 득점합니다 네 여유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서울 SK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타이치가 던졌습니다 아 석점폭! 나카브라 타이치! 따라가는 준 아주 소중한 특점이 나왔습니다 네 충분히 쓰면서 공격해도 됩니다 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또 열렸어요 야구석 놓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기회가 나는 과정들을 보시죠 어린 선수가 볼을 자물이 됩니다 84대 74 서울 SK가 10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디비까지 꺾고 이번 대회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네 역사 중에 10점 большое 네 그에랑 그에 dieses 그의